음악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는 똑같아요. 디지털 영상을 다루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디지털 영상, 해상도의 개념과 픽셀, 코덱 포맷,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인코딩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나로그 카메라일 때는 필름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인화를 해서 만들었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라는 곳에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필름 대역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디지털로 변환이 돼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데 사진 사진 포토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나 다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인데 이제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1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거 포토 카메라는 한 장씩만 처리한다는 거 그게 차이일 뿐이에요. 해상도 픽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촬영한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10년도 넘었겠네요. 아주 예쁜 가을 잠자리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주 예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600프로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더 확대하면 이 픽셀 사이즈가 더 커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형성돼 있어요. 계단이 그래서 계단 현상이라는 게 보이죠. 계단이 보이죠. 계단형. 이걸 계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여기 작은 사각형 하나. 작은 사각형 하나를 바로 이제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이 디지털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최소 구성 단위로 형성돼 있어요. 가로 픽셀 개수. 세로 픽셀 개수를 곱한 것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HD니 FHD니 4K니 8K니 16K니 이런 게 다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수칙에 나온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K는 1000을 의미합니다. 해상도, 레졸루션, 픽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픽셀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4K 울트라 하이 디파이니션 이렇게 해서 초선명한 선의한 이런 뜻의 UHD 또는 울트라 HD 해서 이렇게 4K UHD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로 해상도가 4K 킬로 픽셀이라는 거예요. 킬로 픽셀. 4K. 요즘에는 방송도 많이 4K로 나오고 유튜브에는 4K로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8K까지도 나오고 있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드웨어 사양이 높아지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영상의 해상도도 이렇게 높아집니다. 점점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영상을 중지하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320x240은 요만큼. 640x480. SD. 1280x720은 HD라고 하고 1920x1080은 FHD라고 하고 여기 2556x1440은 QHD라고 하고 제일 큰 UHD. 이거는 4K는 4096x2160. 근데 이제 주로 흔히 쓰이는 거는 3840x2160 사이즈입니다. 보통 우린 그걸 4K라고 해요. 코덱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코덱. 코덱은 뭐냐면 여기 읽어보시면은 코덱. 코. 콤프레스. 압축이에요. 콤프레스. 압축. 그리고 디콤프레스. 디콤프레스. 복원. 이 두 개가 합쳐진 용어가 바로 코덱이에요. 코. 콤프레스의 코와 디콤프레스의 DC. 이게 앞에 영문을 붙여서 코덱. 그럼 무슨 뜻인지 알죠. 압축과 복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랄까. 소프트웨어. 이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원본은 비압축된 무압축된 파일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상상도 못하게 양이 큽니다. 파일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저장장치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걸 또 영상을 우리가 보는 것도 힘들어요. 뭐 필름이나 테이프에 이렇게 저장한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그 엄청나게 된 원본을 저장할 때 압축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압축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컴프레스라고 합니다. 컴프레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뭐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게 다시 이 디컴프레스. 복원하는 거. 이걸 여기서 복원. 컴프레스라고 해요. 볼 수 있게 다시 압축을 푸는 것을 디컴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디어 재생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에 만약에 이런 코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해당 코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은 그 재생기에서도 재생이 안 됩니다. 촬영을 할 때 그 캠코더나 카메라에서 어떤 코덱으로 저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생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을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디지털 미디어에서 풀어서 모니터에서 재생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코덱은 크게 하드웨어 코덱과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순위들 쓰는 것들이 바로 그 코덱이 이런 것들이에요. divx h264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xvid 과거에 그 영화 같은 거 요런 코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 그래서 이런 코덱을 설치해서 영화를 보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코덱이라고 하고 하드웨어 코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작 회사에서 하드웨어 제작 회사에서 편지 보드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그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 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전용 코덱이라는 게 바로 이제 하드웨어 코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쪽 윈도우 쪽에 보면 지원되는 코덱이 뭐 시내펙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이제 퀵타임 이제 이거는 뭐 애플이나 이쪽에서 과거에 썼던 그런 건데 요거는 예전 거라 좀 그렇네요.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필요하신 내용들은 정지하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셔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코덱은 그런 걸 말한다. 포맷과 코덱은 달라요. 이 포맷 안에 다른 코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코덱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코덱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포맷에 어떤 코덱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포맷은 일종의 컨테이너 라고 하다. 컨테이너 라고 하죠 컨테이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포맷을 말합니다. 포맷은 여러 종류의 파일 포맷인데 포맷은 MP4, MOV, AVI, WMV, FLV, RM, ASF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인터넷용이었어요. 인터넷용. 요거는 프레쉬 파일. 이거는 MP3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프레쉬. FLV에도 프레쉬. 잘 안 써요. 이런 것들.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제일 요즘 흔하게 쓰는 거. 여기에 MP4하고 MOV. 이것이 포맷이라고 하고 이제 인코딩된 데이터를 오디오 코덱. 코덱. 코덱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라 할 수 있다. 같은 MP4 확장자를 가진 파일 포맷이라도 영상과 코덱 등 해상도, 비트레이트 등 다양한 형식의 조건에 따라 디바이스별로 재생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H.264 코덱. 주로 제일 흔하게 쓰이고 있고요. 여기 퀵타임 포맷은 MOV도 MOV 확장자를 가진 건데 자 여기는 비디오 코덱도 있지만 여기 오디오 코덱도 있어요. 오디오 MP3하고 AAC 이런 것들이 있죠. 기타 등등.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란 간단하게 비디오에서 보이는 초당 이미지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FPS 프레임 퍼 세컨드로 표시합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뭐 29.97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단위 해서 1초 안에 다른 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4프레임 24개 이게 1초 1초라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라고 쳤을 때 24장이 찍히는 거에요. 24장이 1초에 24장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30장이 지나가는 거에요. 30장이 찍히는 거에요. 이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프레임을 한 장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60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8프레임이라고 칩시다. 8프레임. 8프레임이면은 1초에 8프레임은 과거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8프레임으로 했어요. 그거 애니메이션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프레임. 예를 들어 뭐 60장을 그릴 순 없잖아요. 힘들죠. 그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죠.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8장 막 이렇게 했었는데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뭐 30프레임도 만들고 60프레임도 만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뭐 1초에 3장만 찍힌다. 그러면 그냥 톡톡 톡톡 이렇게 끊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영상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될 겁니다. 재생이 됐을 때 예. 그런 느낌으로 여기 보시면은 공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포토카메라는 순간 찰칵 찍으면은 어느 위치에 있던 사진이든 간에 이미지든 간에 어느 위치에 있던 이미지든 간에 한 장만 찍힙니다. 그죠. 한 장만 찍혀요. 포토카메라는 근데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르르 하고 공이 지나가는 것을 얘는 1초 동안 지나가는 것을 다 찍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찍는 것을 1초에 찍히는 거니까 차르르 차르르 찍히겠죠. 30장을 찍히거나 24장을 찍거나 60장을 찍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화나 시네마틱 영상 제작물에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24프레임 혹은 뭐 48프레임을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24프레임으로 했지만 부드럽게 만들고 한 영상들은 48프레임으로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FPS 프레임 네이트는 1초당 지나가는 프레임 수를 얘기한다. 120프레임으로 녹화한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재생하면은 이 프레임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많은 수를 요 속도로 재생을 하게 되면 4배속 슬로우모션이 됩니다. 슬로우모션 요런 개념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슬로우모션 영상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으로 녹화된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초고속 녹화라고 하죠. 초고속 여기 보시면은 몇천 프레임 막 이상 되는 것들 그런거 보면 굉장히 뭔가 환상적인 영상이 느껴지죠. 신비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또 그 반대로 저속 녹화를 해서 30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돼요. 휙 지나가요. 하루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까지 이게 인터벌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한 장 찍고 30분 이따 한 장 찍고 뭐 이렇게 찍으면은 하루가 몇 초 안 돼요. 그죠. 네. 몇 초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까지 해가 슬욱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으면 무슨 뭐 1분에 한 장씩 찍는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 지겠죠. 1분에 한 장씩 찍으면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는 것까지 스르르 해서 지나가겠죠. 1분에 한 장씩 아 이게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인터벌 촬영 뭐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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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라고 뭐 이런 거 들어 보셨을 거에요. 네. 그런 걸 바로 이제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레이트 라고 있어요. 비트레이트 우리가 이제 인코딩 엔더링이나 뭐 이런 걸 진행할 때 비트레이트도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제 키로 bps 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있고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프리셋 만들어진 프리셋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레이트는 뭐냐면 1초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얼마의 그 수치를 담느냐 비트레이트가 높은 영상들은 그만큼 화질은 좋은데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레이트를 자신이 확 높여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화질은 좋아지고 용량은 용량은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비트레이트 그 처리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1초에 처리하는 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br 과 vbr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거는 뭐 굳이 초보자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선택을 할 때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br 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cbr 은 고정 비트율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고정 같은 비트율로 같은 비트레이트로 쭉 렌더링 하는 거고 요거는 vbr 은 valuable 비트레이트는 좀 가변 아 여기는 좀 더 더 높은 비트를 비트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에서는 높은 비율로 처리를 하고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가서는 좀 적게 적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어떤 요런 방식으로 하는게 이제 가변 비트율이에요 영상에 따라서 그냥 화면을 그대로 고정해 놓고 찍는 뭐 영상 강좌 이런 것들은 요렇게 찍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평화로운 풍경이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라는 액션 씬이 갑자기 나온다 그런다면 그런 때는 이 가변 비트를 쓰는게 좋겠죠 왜냐면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그냥 대충 처리하게 되면은 화면이 다 깨집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쓴다 요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은 선택을 할 때 조금 유리할 거에요 자 인코딩은 뭐냐 인코딩 렌더링 다 이 영상 편집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자 렌더링 또는 이미지 합성 합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 된 것들을 빛이나 어떤 텍스처링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떤 장면 씬을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바로 이제 렌더링 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 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렌더링 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인코딩 저가의 소프트웨어들 이런 데서는 대부분 내보내기 완성하기 뭐 제작하기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렌더링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컵판집을 하고 트랙 별로 뭐 이미지나 비디오 클립들을 모아 가지고 뭐 배경음악을 맞 놓고 효과를 놓고 트랜지션을 놓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비디오 파일로 완성하는 것을 렌더링 이라고 한다 또는 인코딩 이라고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떤 그 영상 초보자가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서 작업을 진행하면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하지 마시고 이 영상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어 어 아멘